수! 화이팅! 수의... 수구 화이팅 회사 수의... 수부. 화이팅 회사 aneans 수미something 포함 아zu 네 박진희 선수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니닛 22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셨고요 자 한 번 더 더 쇼칠 준비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박진희 선수가 데뷔 2차 선발책을 이루었어요 박진희 선수 데뷔 3차 선발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단은 손도 타자에게 호응하면서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 기구는 혼자 보고 싶어요 신이는데 미쳤음같아요 집중하고 있었는데 워킹이 세워봤는데 며칠거라 그 선생님이 응원을 해주셔서 제가 더 신이 하나 더 드려져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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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들과 함께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염할수록 더 잘 감졌습니다 오늘 어떻게 좀 편안해지셨는지 약이순서 선물을 그냥 늦게 가져가셨어요 진짜 연주하고 피해하지 않고 눈 머듭고 그리고 원재형을 흥무하고 싶어서 그때 뇌미가 넘어가고 나서 저희가 나눠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퓨로일 기운이 사사들보다 넓게 잘 못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축이 어떤 2번 추격이라 5격기 보니 우리 선발질들이 전부 5인 이상을 던져줬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선발질들이 잘 돌아가는 이유는 딸기만 승리도 못 가져갔어 딸기 아깝다 저는 저희 팀이 한마음으로 잘 찾아주시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인재형이 일단 인재가 좋아서 잘 봐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작년과 같이 그런 선수되지 않고 올해는 꼭 관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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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